일단 생존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식량부터 찾아야겠어 식량부터 찾아야겠어 식량부터 찾아야겠어 식량부터 찾아야겠어 아, 예쁘다 구조는 옥이 나는 걸까? 괜찮아 좀 있으면 누가 올테니까 조금만 버티자 엄마 보고싶다 어? 이런 데에 동굴이 있네? 이건 못 참지 어? 나가는 길이 어디였지? 우린 이제 끝장이야 구조 따윈 오지 않을거야 어? 이거 예전에 다큐에서 먹어도 되는 버섯이라고 본 것 같은데 먹어볼까 미안 크크크 장난치다가 그만 다시 지어놓으면 되잖아 빨리빨리 움직여 오늘 안에 완성한다 여기서 이렇게 죽는건가? 조금만 기다리면 구조가 올거야 그때까지만 버티자 뭐는defense지 둘 중 결발 하나 instruc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